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현대문학의 빛나는 여류작가 중에 한 분이신 강신재의 재단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강신재는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개몽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여성지식인들이 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게 된 시기에 문인 여성지식인으로 살았습니다. 소설은 물론이고 여성작가들의 주요한 활동지면이었던 여성지나 신문에 많은 에세이를 발표하는 등 작가로 산 시간 동안 큰 공백 없이 많은 양의 글을 썼습니다. 이는 대중의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출판시장 안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출판 지은이 강신재 재단 파렴치하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용기로 통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인 듯이 순정인의 애들은 모두 다 혈색이 좋고 숙성하며 산뜻한 차림새를 하고 즐거운 듯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자식들을 굶주리지 않고 헐벗기지 않고 안락한 잠자리를 줄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피 땀을 짜내는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여기에 하는 미덕이란 말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어버이 눈물과 안타까움도 함께 알아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 형성되는 이 세상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불가결한 그 무엇을 순정인은 아마 남달리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정욕이니 성적 매력이니 내지는 예술적인 감각이니 하는 것 말입니다. 허나 그것은 또 얼마나 많은 주의 것을 상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하였는지요. 박는 아침이면 그들을 내버리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나의 무릎 박에 엎드려서 눈물과 침이 뒤범벅이 된 낯으로 자고 있는 현미와 준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지금 백만번도 더 뇌인 가슴 아픈 혼잣말을 되풀이해보는 것입니다. 하필 너희들이 그 산재물이 될 필요가 어디 있었더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높이 뜬구름 위를 딛고 있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정이 없고 자신이 없고 그저 두려움에 쌓인 미지의 세계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끝마친 꿈. 호된 놀라움도 막막함도 맛보여준 무자비한 꿈과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정에서 아무런 확신 없이 현미와 준을 탄생케 한 것은 분명히 나의 과오이기도 합니다. 현미와 준이 이다지도 귀엽고 이다지도 애처롭게 내 맘을 움켜잡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의무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버린 듯이 또는 순정이가 그들의 아버지를 버린 듯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헐벗은 두 아이와 찬바람 부는 거리에 버려진 지금 나는 겨우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은 뉘우침을 가집니다. 나는 아직 현기증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을 어떻게든 길러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남에게 다 맡겨놓고서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살과 여섯 살을 넘지 못한 그들을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는 친척에게 떠맡기고 혀를 깨무는 듯한 결심으로 짐을 꾸리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나에게 순정의 그 숱한 아이들이 부유한 모습과 즐거운 웃음소리는 이상히도 질유하게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미가 아이들 곁을 떠나는 일 없이 잘 먹이고 따스하니 입히고 하는 것이 가령 어떤 수단을 취한 결과이건 간에 하나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딛고 선 발바탕 전체가 다시금 커다랗게 뒤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진도 선도 미도 사람이 지표로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과연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악을 피해 걷자는 노력조차도 때로는 주제 넘고 잔인한 짓밖에는 안 되는 걸까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자식들을 떼놓고 공부를 하러 가는 그런 따위의 일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외에 아무런 올바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눈앞이 흐릿해지도록 참담한 패배감을 느낍니다. 헤어날 수 없는 진구렁 속, 모멸과 조소 가운데 몸을 잠그고 그 머리 위를 순정의의 두 발이 딛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거울을 잡아당겨 내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 그 밉게 생긴, 오치장도, 화장도 할 줄 모르는 순정이에게 짓밟힌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쁘게 생겼다고 남들은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별로 기쁨을 주어본 일이 없는 얼굴입니다. 서글픔만이 낙인처럼 자욱져 있습니다. 현미와 준히 나를 닮았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현미와 준히 이제 자라서 살아나가야 할 세상이기에 선도, 미도 없는 암흑분의 세계라고는 도저히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가슴 속은 조금 밝아지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파렴치하지 않게 살았다는 일에 반드시 기쁨을 느껴줄 것입니다. 나는 내 맘속을 정돈하여서 후회 없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정의의 몸속에는 한 마리 동물이 살고 있다. 맨 처음 순정의를 보았을 적에 나는 선뜻 그런 느낌이 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별로 아름다울 것도 없는 얼굴이기는 하나 커단 입이나 역시 크고 좀 튀어나온 두 눈이 무엇을 열심히 느끼려고 긴장되어 있는 듯한 특징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루지큰하고 기름기 없는 머리칼을 아무렇게나 비죽비죽 삐져나오게 양쪽으로 갈라매고 색이 이상하게 진하여서 곧 눈에 뜨이는 무명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양말을 언제나 좀 흘러내리게 하고 있거나 흰 속치마가 스커트 밖으로 나와 있거나 한 모양으로 무던히도 수선스레 왔다갔다 하기를 잘하였으므로 2,300명 되는 신입생들 속에서도 특별히 눈에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로가 무슨과에 입학한 것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맨 처음 날부터 누구에게건 부침성 좋게 말을 걸곤 하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마치 예전부터 함께 자라난 사익이라도 한 듯 예, 이것 잠깐만! 이렇게라도 말을 걸면은 귀부인처럼 교만한 새 침대기라도 어째서랄 것도 없이 같은 투로 대꾸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장소나 같은 사람 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몸속에 무슨 기묘한 한 마리의 동물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지 귀엽게 생기지는 않은 그리고 이상한 습성과 활발한 동작을 가진 동물이 강아지 때처럼 이리저리 인솔되어 돌아다니면서 새로 시작될 대학의 생활에 관한 주의를 들을 때에라도 그는 아무도 안 그러는데 혼자 신기하다는 듯이 빙그레 웃거나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무엇을 혼자 놀라고 있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학교 제복이었던 듯한 생낡은 셀러복은 옆을 스쳐갈 때면 비린내 비슷한 내를 풍겼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나는 그가 나와 마찬가지로 영문학과에 들어온 것을 알았고 반에서도 유별나게 행동하기 때문에 곧 여럿의 이목을 집중하게 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방향무인하고 무신경하여서 새침대기 미인군으로부터는 뒤집어쓰듯 멸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버텨나가는 일면 학과에서는 재빨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어느새 키플링을 강독하는 C선생이 좋아 죽겠느니 섹스피어 전공인 피라는 노 교수를 존경하느니 하며 제일 앞에 자리를 잡고는 떠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학년 말이 가까운 무렵에는 그에 대한 멸시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셋의 굉장히 거만한 아이를 남기고는 누구든지 순정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클래스의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정의가 갑자기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본과에 올라간 봄경부터였습니다. 그 즈음 나는 하얼빈의 장로교회 목사로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고 돌아온 지 열흘도 안 되는 기숙사를 다시 떠나 만주에 갔다 오고 한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돌아와 보니 김현식이라는 고향 사람이 찾아왔었다는 정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귀성의 이유를 듣고는 근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자기에게도 소식을 전해달라고 적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이라고만 해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려놨다고 말할까요? 아버지들끼리 중마 지우셨고 하얼빈에도 함께 들어가다시피 한 관계로 말하자면 가까운 지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수재의 이름이 높아서 4학년 때 K대의 일과에 들어버렸으므로 나보다는 2년 먼저 서울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방학 때 하얼빈에 돌아가면 아동 성경학교 같은 데서 마주치거나 양편 집에 서로 인사를 하러 가거나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우스울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를 너무 모른 탓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그에게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공통된 화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학부의 학생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이고 그 자신은 불란서 문학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델리케이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한없이 고매한 형이상학적인 사색으로 머릿속은 그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하얼빈에서 아동 성경학교를 거들어준다 하여도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거나 그를 가르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냐 하면 문학작품이거나 예술적인 활동에 보통 이상의 커다란 감흥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영문과를 택한 것은 영어를 능숙하게 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업을 더 잘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고아원이나 그 비슷한 봉사에 막연한 의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현식에게 간단한 엽서를 써서 아버지가 그만하시다는 사연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식의 출연과 순정이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순정이는 마치 새로 발견한 애인에게 모션을 걸듯 나에게 육박해왔습니다. 그는 그 즈음에 음악과에 있는 소프라노의 경희와 단짝이어서 공부를 다른 교실에서 하는 외에는 모든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유명했으므로 순정이의 이 표변은 경희에게 적지 않은 쇼크를 준 듯 하였습니다. 경희는 화사하게 생긴 예쁜 소녀로 금속적인 고운 음성을 가지고 있고 몸치장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몸치장이라야 똑같이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흰 블라우스와 검정 서지의 셔츠는 그 당시로는 꽤 모던한 복장축에 들었고 또 그러한 제약 가운데서라도 여러 가지로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제복을 입어본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가느단 금사슬을 목에 걸거나 와인레드의 가죽 가방을 들거나 하여 남달리 말쑥해 보이는 경희가 하하쿠의 영문과 교실이나 도서실 근처를 어물거린다든지 그라운드 옆 백양나무 그늘에서 순정이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것을 볼 때면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정이는 마지막 통학열차가 지나갈 시간이 되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는 어두워진 아연동 마루턱을 한 시간이나 걸려서 걸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기는 그 계절의 그 대학 부근은 정말이지 꿈속 같은 아름다움에 둘러싸여서 순정이가 아니라도 버리고 가기에 애석하기는 하였습니다. 온 동산은 싱싱한 연두빛으로 불타오르고 수풀 속에는 가련한 들꽃들이 피어 흩어졌습니다. 고성 같은 흰 교사의 둘레에는 각가지 서양화초가 우거지고 울창한 수목구늘에서는 꾀꼬리가 울었습니다. 정거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시냇물은 통나무 다리 밑을 돌돌 소리내며 굴러내렸습니다. 순정이는 내 팔을 끼고 또 어떤 때는 내 어깨를 안고 취한 듯이 그 속을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니까 순정이는 그야말로 이글이글 타는 정감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에고 감동하지 않고는 일시도 배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았고 또 모든 사물이 격렬히 그의 가슴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을 띈 어조로 헤르만헬세의 연애소설을 이야기하였고 슈토름의 인맨제 속의 어떤 아름다운 시구에 감격하면은 온종일이라도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침침한 도서실 안에 책장 뒤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귀척도 없는 장엄한 정적 속에 달싹도 않고 잠겨앉았다는 그런 일이 서로 별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것도 순정이였습니다. 하기는 순정이가 한 이야기나 그 감정을 내가 내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불을 끄고 배드에 들어간 연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나는 언제나 그의 감정과 그의 촉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 그는 나를 데리고 본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건물 정면 한가운데의 뾰족한 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낀 어둡고 좁은 참회실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는 일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순정이는 복도에다 나를 남겨놓고 경건한 표정으로 도어를 밀치고 사라졌습니다. 캄캄하게 어두워오는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한식경이나 옆의 방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살며시 문을 밀치고 들여다보았더니 순정이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순정이가 그 일을 설명하였는지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때의 순정이에 대한 인상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교도적인 무엇이었습니다. 순정이는 결코 신앙을 가질 일은 없을케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차츰차츰 나는 순정이와 함께 있는 일에 세찬 기쁨을 느끼게 되어갔습니다. 그는 그 즈음에는 그 모양 좋은 제복의 덕도 있고 또 어쩌면 멋쟁이 경의의 영향도 있었는가 하여 제법 전보다는 모양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끔 어울리지 않는 스카프를 목에 감는다거나 더럽힌 손에다 그대로 매니큐어를 한다거나 하는 따위 일이 수두룩하여서 언제까지나 말숙해지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작은 결점은 시정할 필요조차 없는 일처럼 나에게는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식이 어느 날 저녁 때 식당에 갈 시간도 커진대여서 불쑥 신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얼빈 이야기를 두셋 안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지만 시험도 끝난 김에 바람쐬러 나온다는 것이 여기까지 발을 뻗쳤다 하였습니다. 나는 마침 순정이와 정거장 가까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 딱딱한 사감선생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었고 면허실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대면을 하는 대신 아름다운 속림속을 마음 놓고 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은 굶어야만 했습니다만 순정이엘 그 본색을 드러내어서 함부로 이야기 속에 뛰어들기 때문에 회화는 활기를 뛰고 그래서 퍽 재미난 산책이었습니다. 김현식은 순정이에게 가끔 야유하는 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순정이는 못 모르고 그냥 좀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말을 끊고 흥 하고 객적은 듯이 웃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식은 나에게만 들리도록 대단한 발전가로군 하고 쓴 웃음을 띄워보였습니다. 발전가란 말이 문자 그대로보다는 훨씬 좋지 못한 이를테면 불량소녀라는 뜻으로 그들 사이에 쓰여지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그에게 가볍게 눈총을 주어야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나는 그 이유의 이야기를 순정이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정이는 내게 전하여지는 그 이유의 책을 나보다 먼저 나보다 열심히 탐독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만나면 화제의 태반을 그 책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개는 잠자코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김현식은 나를 확실히 약혼자로 대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순정이를 그 너머에 놓고 대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정이를 경계하여 일선을 획하는 일 같기도 하였고 어쩌면 그의 양심 비슷한 것이 있어 그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역시 김현식 이외의 사람과는 하지 않을게라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름다운 연중행사의 하나인 여름밤의 연주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참가한 모든 소녀들이 자기의 청춘의 향기처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밤의 하나인 것입니다. 생도들은 일찍부터 음악당에 모여서 서성대었고 해가 캄캄이 저물 무렵에는 학부영도 속속 모여와서 꽃향기를 즐기면서 어두운 나무숲을 거닐다가는 불빛이 휘황한 음악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첼로니 바이올린의 음을 맞추는 소리가 달콤한 밤공기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윽고 연주회가 시작되어서 몇 곡목 순서가 진행한 즈음에 나는 가만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김현식이 오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모를 쓴 창백하고 단정한 김현식의 모습은 밖에 여기저기 몰려선 사람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두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그 예쁜 경희가 아마릴리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만큼 앞에 김현식과 순정이가 비스듬히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듣고 있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편으로 손짓을 하려고 하였지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므로 그냥 문어귀에 선 채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졸업생의 독주나 하급생의 연탄 같은 것으로 순서는 연이어 진행되어 가는데 문득 보니까 김현식이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덥군요. 밖으로 나가볼까요? 우리는 바깥에 나왔습니다. 잔디는 이슬에 촉촉하고 둥근 달이 떠올라서 옥색 안개가 발 아래 들판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정이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잠자코 풀벌레 소리를 해치고 둥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제 나와 같은 침묵이면서 어째선지 그날 따라 나에게는 괴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김현식의 머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도 모른다는 일이 어째 그런지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동산 위에 서니까 부드럽게 흘러내린 슬로프는 아카시아 덤불에 휘덮이면서 저 아래 솔바까지 있다 있었습니다. 아카시아의 터널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전잎 같은 달 그림자가 발뿌리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없지만 그 젖빛깔의 향기는 어째서인지 촉촉하니 뿜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음악관 쪽에서는 전교생의 호프인 시언니의 헝가리안 랩소디가 탄주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금강석의 가루를 뿌리는 듯한 이라고 순정이가 영작시간에 형용하여서 피의교수를 감탄케 한 그 피아노의 음향이 정말 금강석을 뿌리듯 찬란하게 밤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슴에 가득히 차 있는 것을 김현식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터널이 중단되고 환하게 달빛을 받은 잔디밭이 한켠에 나타났습니다. 잔디 위에는 제복의 그림자가 하나 팔굽을 짚고 비스듬히 누워서 저편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달빛과 이슬과 음향 속에 융화되듯 옴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순정이가 나는 속삭이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순정이는 우리가 온 것을 보고서도 별로 자세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여기서 듣는 게 더 좋아 작은 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린 뿐이었습니다. 그는 김현식의 존재도 잊은 듯 했습니다. 전신이 귀가 된 듯 리스트를 들으며 온몸의 피부로 이슬을 촉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피아노가 끝나니까 그는 일어나 앉아서 손등으로 아무렇게나 눈물을 씻었습니다. 나는 다시금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순정의 속에는 분명히 어떤 색다른 동물이 살고 있다고 보통은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감각을 헤아리고 몸부림치며 현혹되는 무엇이 있다고 존재를 무시당한 김현식을 바라보았더니 그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 갈 적에 나는 순정이와 김현식을 배웅하러 신촌역까지 내려갔습니다. 통나무 다리를 건널 적에 김현식은 순정의의 손을 끌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득 실은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빨간 테일 램프가 멀어져 갈 때에 나는 내가 아마 결혼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얼빈의 집을 눈앞에 그려보았습니다. 집은 교회당의 한 모퉁이에 있었고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고아원에서 더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도우며 생애를 보낼 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 보람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식이와 순정이가 늘 말하는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노력임에도 틀림없었습니다. 그 일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깨끗이 하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가슴은 아프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어린애들보다도 현식이가 더 많이 나를 필요로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게 급속도로 그들의 사이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순정이는 김현식을 생각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바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새해에 넣지 않고 김현식과 단둘이 만나기 위하여 우스꽝스러운 구실을 지어내기도 하였고 얌전치 못하게 그의 하숙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비교적 태어날 수 있었을 적에 그들은 그 이상 더 접근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김현식은 전부터 폐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혈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순정이는 H라는 남자와 약혼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최종적 단계로 들어간 불행한 시절이어서 남자 대학생은 학도병으로 여대생은 봉사대로 물샐 틈 없이 동원되어서 어디든지 배치되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은 막 폐쇄되려고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 여대생은 그 길을 면할 수 있는 거로 학생들은 속속 퇴학을 하고 결혼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정이가 벼랑간 약혼을 했다 하여도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김현식의 TV가 TV는 결핵을 뜻합니다. 순정이로 하여금 건강과 생활력을 가졌을 따름인 H를 주저없이 선택해 하였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의문에 대하여 순정이는 찡그린 표정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마침내 이러한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남의 이목이나 비평에는 무신경하리만큼 굳센 순정이기는 하나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참으려고 하지 않는 그였다는 일을 손가락 끝을 조금만 상하여도 혹은 조금만 시장하더라도 미친 듯이 날뛰고 화를 내는 그였다는 일을 대단한 몽상가이기는 하나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일은 절대로 배격하는 그였다는 일을 순정이는 몹시 가난하였고 김현식은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일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나 생각이 났습니다. 새파랗게 날카로운 신경을 가진 김현식이 순정이의 정렬 속에 무엇인지 순수하지 못한 것을 감촉하여서 그래서 그는 순정이의 정렬에 반발하고 있은 것일까? 순정이가 결혼하여 시골로 소개해 간 뒤에 나도 학교를 중퇴하고 하울빈에 돌아갔습니다. 김현식이 겨우 회복되어서 집으로 가는 기차에 함께 탔던 것입니다. 좀 피로한 듯한 그리고 정녕 집으로 돌아왔다는 듯이 긴장이 풀린 김현식과 나는 별 두드러진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해 크리스마스경에 결혼하였습니다. 순정이가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은 동안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방과 함께 우리도 순정이네도 다시 서울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두 가정 사이에 온화한 교제가 계속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순정이네는 삼청동 고급 주택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비하여 빈손으로 38선을 넘어온 우리의 살림은 비참하다거나 할 밖에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간신히 대학을 마치기는 하였습니다만 원래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 큰 의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갓 낳은 현미를 안채 할머니에게 맡기고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러 다녀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으나 옆의 집 어린애의 털옷을 짜주고 그 삭으로 보릿살을 사는 일도 있는 그런 살림살이었습니다. 남편도 연구실에 나가는 한편 가끔은 번영일 같은 것이 생겨서 그럭저럭 간신히 살아나갔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생활은 사람의 영혼까지 메마르게 하는가 봅니다. 남편과 나는 감정을 상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서로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라든지 너 위대한 별이여로 시작되는 니체의 산문시 같은 것은 남편은 그런 말을 떼다 붙여 농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언제 들은 소리였더냐 싶게 일체의 자취를 거두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한 애탁배탁하는 노력만이 내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내가 행복하였다는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심으로 만족하고 있은 것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괴로움은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2차적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을 배우고 있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억수로 퍼붓는 비가 차양 하나를 의지한 한 대 부엌으로 마구 들이치는 것을 피하여 간신히 늦은 저녁을 치우고 나니까 전등이 그나마 꺼져버렸습니다. 나는 호롱에 불을 켜서 괴짝 위에 놓고서 멍하니 어두운 한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미는 한곁에 자고 있었습니다. 비가 이처럼 그치지 않는다면 우장도 없이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를 못하리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갔다가 그냥 자고 오는 수도 허답은 하였고 의학부의 합숙에서도 끼어 자는 일이 많았기에 나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날은 나간 지가 사흘째나 되었으니까 비만 아니더라면 들어왔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현미가 감기가 든 것을 보고 나갔으니까 그러리라 싶었습니다. 나가던 날 아침에 또 그만 가벼운 말다툼을 한 일이 뉘우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다툼은 유가 아니리만큼 심각한 싸움도 하여온 우리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요란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쫓기듯이 숨가쁜 불길한 기세가 우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나는 뛰어나가서 빗장을 벗겼습니다. 거기 우산도 없이 철턱 붙은 머리칼에서 빗방울을 뚝뚝 떨구면서 서 있는 것은 뜻밖에도 삼청동 순정의의 남편 H였습니다. 그는 어째선지 뒤틀리는 웃음을 띄면서 순정이가 여기 오지 않았지요? 하고 빗소리 때문만도 아닌 알아듣기 힘든 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고 나는 대답하였으나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 우리 집을 그가 용하게도 찾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김선생도 안 계시나요? 그는 또 그렇게 물었는데 나에게서 눈을 떼면서 어지러운 사람 모양으로 몇 발짝 빗을 빗을 하였습니다. 네, 들어오지 않았어요. H의 출연이 너무도 돌연하고 흠뻑 젖은 양이 이상했기 때문에 나는 어덜덜하여 추녀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그대로 그의 어깨에 내려치는 것을 보고도 들어서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정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었습니다. 그는 열흘가량 전에 이 H의 사람 됨이 평범하여서 못 견디겠다고 저주한 듯 늘어놓고 돌아간 후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정이가 저... 예? 김선생도 사흘 전부터 안 들어오시죠? H는 이번에는 똑똑하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정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댁의 주인이 데리고 갔답니다. H는 밤알같이 되털거린 입가의 근육을 꿈틀꿈틀하더니 별안간 와락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알이 미끄덩한 굴처럼 빛났습니다. 아! 하는 작은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여러 가지 물체가 일시에 부닥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가 벌어진 것입니다. 순정이와 남편 사이에 무슨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같기도 하면서 또 당연히 정화해져 있던 일처럼 다가가든 재난이었습니다. H는 버려진 개같이 초연히 골목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비를 주르륵 맞고 서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어둠 속을 흘렀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왔으나 아무 생각도 제대로 간추릴 수가 없어서 한자리에 앉은 채로 멍하니 나를 밝혔습니다. 다음날 그 하루의 처참했던 일각일각을 나는 마음속에 되풀이하기도 괴롭습니다. 순정이와의 집안 식구, 남편의 친구, 그리고 또 누군지가 내 곁을 들락날락하면서 나에게 내 운명의 윤곽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 남편은 순정이와 함께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숙명적인 것이어서 이 이상 허위에 찬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내 귀에 불어넣어준 말들은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이었고 또 그 사람들은 가소롭게도 모두들 그 불의의 사랑을 막아볼 양으로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돌부처처럼 입을 봉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이 상상해본 일도 없는 고뇌의 도가니에 어느새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라도 이번 일이 무슨 오랜 미래의 결과가 아니고 순정이 돌발적인 격정으로 인한 것인 듯한 말눈치의 일말의 고소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단 둘이 대면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는 이제 곧 되돌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모자와 무엇인지 손에 쥐었던 것을 텐마루에 놓고 코트도 입은 채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은 들었을 테지만 미안하게 되었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오 진실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할 거니까 용서하오 현미는 잘 길러주기 바라오 이제까지 당신한테는 짐만 되어왔소 장차라도 나라는 인간은 당신에겐 짐밖에 되지 않을 거요 그런 생각도 해봤소 밖에서 뿌리는 가랑비 소리가 그 한 올 한 올이 구별되도록 차근차근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슴속에 그 빗발을 그려보고 있으려니까 내 몸이 말라 시들어지고 그것이 하얗게 표백되어서 백골 위에로 빗발이 쏟아지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나는 끝내 할 말이 없었고 현미의 손을 한 번 만져본 남편은 일어서서 끼걱거리는 미다지를 밀쳤습니다. 짓밟혀서 버려진 그 장소에서 그냥 또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목숨을 지탱하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인간고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괴로움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만약 그 문감방을 버리고 어디로든 휘딱 떠나갈 수 있었더라면 견디기에 덜어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데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현미와 단둘이 산 그 20일 동안이 내 일생의 가장 비참한 한 토막이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마치 신발 밑에 밟혀서 흙투성이가 된 날벌레 모양으로 혼자 허우적거렸습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고 지탱한 것은 현미 때문이지 결코 아버지를 모방한 신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안집이 민망스럽지 않았던 들 현미가 아무리 울어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날짜가 흘러갔습니다. 순정이가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엄중한 감시가 붙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해골같이 여의고 새파랗게 질린 낯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는 알코올 중독자 모양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병이 재벌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그는 각혈부터 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나는 그를 입원시키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빈사의 환자는 나를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윗옷 안주머니에는 연필로 갈겨 쓴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괴롭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일을 저지르려고 하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단념하겠습니다. 명덕이를 위해 주세요. 명덕이와 제 남편과 이 순하디순한 사람들을 저는 차마 배반할 수가 없어요. 꿈이었다고 잊으시고 순정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선언을 함으로써 내 곁을 영원히 사라져 가던 바로 그 다음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가에는 어느 때나 조소가 사라지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웃음 순정이에 대한 경멸 나는 운명이 나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으나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싸늘하게 돌아앉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예전부터 한 집안 사람처럼 알아온 관념이 남남길이라고 획 돌아설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남편이었다고 생각할 적에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피가 머리로 올라왔지만 그를 하얼빈에서 나오지 못한 그 집의 아들로 생각하고 우리 두 집안에서의 그의 위치를 뉘우쳐보면 나는 내 감정을 제어하고 그를 보살펴줄 수도 있을 듯 하였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열심히 한 회화를 교환하던 남편과 순정이었다는 회상이 나를 서글픈 자죄로 이끌기는 하였습니다만 물질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비감함에 그러나 끝내 버텨내어 그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기뻐해야 한다고 마음속에 혼자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러한 도구에 대하여 남편이 감사해하고 감격하기까지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내가 놓인 입장의 허무함을 그때처럼 뼈아프게 느낀 일은 없었습니다. 2, 3개월 후에 그는 직장을 얻고 나는 준을 분만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6.25 동란은 우리들에 있어서도 최후의 시금석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좌경의 사상을 가졌던 남편은 그 소극적인 성품 때문인지 벼랑간 활개를 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차츰차츰 그들에게 가담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주의의 정세에 완전히 휩쓸려 대학 내에서도 간부급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상을 찌푸리고 우울해하는 적도 있었고 건강을 빙자하여 드러누워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인텔리로서의 내부적인 허약한 저항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하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서 나는 어쩐지 또 순정의의 그림자를 느끼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정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금구였고 또 그가 얼마나 순정의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순정의의 입김은 다시금 주위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정의는 그 남편인 H가 피신을 한 후에 주택을 개방하여 여행사무소로 제공하였고 자기도 간부가 되어 열성을 다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눈선 사상이 눈선 풍속이 순정의를 들뜨게 만들어서 그는 전후 분별도 없이 그 속에 뛰어들었으리라는 일은 너무나도 있을 법한 노릇이었습니다. 또 그가 결혼제도를 타도하라고 외치고 자기가 그 쇠사슬에 묶여있었다고 부르짖기에도 십상 알맞은 찬스였을 것입니다. 까만 몽당치마에 흰 적삼을 입고 맨발에 고무신을 끈 순정이가 남편이 일하고 있을 대학군회로 들어가는 뒷모양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가 폭발을 하기에는 꼭 알맞은 세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때 드디어 파국이 왔습니다. 금방 일대가 맹렬히 폭격을 받는 중이라서 우리는 방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사이렌 소리에 겨우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주인네가 떠나고만 안집 대청에 앉아서 나는 멀거니 어둠어린 마당을 응시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도 엉기엉기 서려있는 듯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다시 천지를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대문짝이 요란하게 흔들려졌습니다. 숨가쁜 기세가 사람의 마음을 대뜸 불길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나는 뛰어나가서 문을 벗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열었습니다. 그것은 순정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앞머리를 몽땅 잘라 이마 위에 들이오고 있었으나 수세미같이 흩어진 머리 매무새였습니다. 어린애를 얻고 양손에 끌고 한 그는 반사적으로 문설주 그늘에 몸을 가리면서 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해요. 벌써 저기까지 서울역 앞까지 쳐들어왔대요. 아연동 쪽으로도 신당동 쪽으로도 오고 있대요. 얼핏 떠나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요. 비행기의 폭음이 말소리를 덮었습니다. 어디선지 폭탄이 터졌습니다. 무어라고 대답을 하였는지 명덕이를 애들을 같이 나는 저 앞에 하는 순정의 음성이 날라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들어와서 내 앞에 서면서 가는 데까지 가봐야겠는데 당신은 준을 얻고 현미는 내가 건사하지 어서 차부를 해요. 이상하게 빳빳해진 얼굴로 말을 하는데 숨어섰던 순정이가 무얼하고 입을 벌리면서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준과 현미를 양옆에 꽂기고 대청애가 우뚝 서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세요. 가버리세요. 내 앞에서 빨리 없어지세요. 우르르 쾅 하는 폭탄 소리에 집도 쓰러질 듯이 흔들리는 가운데 내 목소리는 귀신의 울음같이 내 자신에게도 듣기가 흉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끝막이었습니다. 남편과 나와의 관계도 순정이와 나와의 관계도 모조리 끝단이 난 것입니다. 연천몬미처에서 폭격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남편의 시체를 내버리고 순정이는 되돌아서 서울로 왔다지만 그래서 그의 남편인 H를 도로 찾았다지만 이제야말로 그는 나와는 관계가 없이 된 것입니다. 시커먼 연막처럼 뿜어내는 그의 정욕의 그늘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죽고 멸망해 갔지만 아직도 내 손에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현미와 준 나는 이들을 길러서 참다운 인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날 줄 모르고 노래할 줄 모르나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나는 그들을 고생 가운데 던져내놓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무사히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있어 그들이 몸성이 기다리고 있지를 못한다면 나는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신이 있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억지를 쓰며 강제로라도 그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신을 만들고 있는 나를 나는 가엾다고 느껴서는 안됩니다. 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강신재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로 이분화되고 나쁜 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며 글쓰기 양식도 사실주의적인 관찰이 우세하기보다는 모종의 격렬한 정서에 의한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들 악녀들이 저지르는 일탈적 행동들에 공포만큼이나 매혹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